이번 3영방으로는 뭔가 아쉽죠? 실제 식견으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시절의 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위를 민가위, 숙가위, 요술가위, 커브가위를 사용해서 조금씩 제가 실전 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커브가위는 얼굴 쪽 자르는 거 보여드리고 민가위는 측면, 그 다음에 숙가위, 요술가위는 몸이나 얼굴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위는 7인치 민가위인데요. 이번에 바비온에서 새로 출시된 가위인데 저희 학원 강사들도 사용해 봤고 저도 사용해 봤는데 제 자체가 1번 쇠이라서 무게감도 있고 절산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고 그리고 저는 손이 작아요. 손이 작아서 항상 엄지랑 4번째 손가락 늙는 쪽이 커서 손이 항상 무겁고 가위가 헛돌았는데 제 손에 딱 좋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참고로 릴리입니다. 저의 네 번째 아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위를 사용하실 때, 특히 아이한테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가위를 절대 벌려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움직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는 항상 닫은 상태예요. 가위 시저링을 할 때는 처음에 평행한 상태로 내가 자른 곳의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가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드시 포밍 이거는 아이들의 털을 세워주기도 하고 원캔 털을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하는 콤이라고 하는 건데요. 털을 세울 때는 뿌리부터 손목으로 뿌리부터 털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털이 안 세워거든요. 이렇게 뿌리에 넣어서 손목을 손목을 돌리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2번 그다음에 1번 이거의 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자를 곳을 가위를 대고 시저링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넓게 털을 끌어와서 자르고 내려가서 넓게 털을 끌어와서 자르고 넓게 털을 끌어와서 자르고 자르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저희 같은 미용사들은 빨리빨리 되는데 이제 집에서 미용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털을 어떻게 자르시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날 이 아랫게 동날입니다. 그래서 동날로 털을 끌어와서 정날과 만나면 자르고 다시 동날로 털을 끌어와서 정날을 만나면 자르고 이렇게 하는게 일자민가의 시저링이세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위 연습이 부족하시면 손이 막 흔들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작은 부위부터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동날 털을 끌어와서 정날 만나서 자르고 다시 동날이 털을 끌어와서 정날 만나서 자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측면은 1번이랑 2번 가위 연습이었잖아요. 3번 4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가위는 가위를 세워서 세워서 자르시는 건데 이렇게 가위를 세우셔서 똑같습니다. 동날 자르고 동날로 끌어와서 자르고 다시 동날로 끌어와서 자르고 이게 세로 가위예요.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3번 가위입니다. 4번은 우리 아까 이렇게 연습한 거였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쓰시냐면 바로 이렇게 아이는 등 이용하실 때 자 등을 일자로 평평하게 치셔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4번 가위로 넓게 자르고 다시 넓게 자르고 똑같습니다. 동날로 털을 끌어와서 자르고 옆으로 움직여서 끌어와서 자르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세요. 생각보다 4번 가위가 많이 힘듭니다. 저희도 이 연습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은 좀 많이 해주셔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가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가닥을 다 자를 수 있는 절삭류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훅 이렇게 잘못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가위가 바로 짜잔! 요술가위 요술가위도 마찬가지로 홈이 있고 또 발수가 있죠. 그래서 요술가위도 선택하실 때 발수와 나한테 맞는 홈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7.5인치 정도 됩니다. 아마 처음 가위 잡으시는 분들은 7인치 7.5인치의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요술가위 같은 경우는 7.5인치를 구매하셔야 이렇게 넓은 몸 같은 경우 또는 꼬메처럼 털이 많은 아기 같은 경우는 7.5인치 정도 가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술가위 사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술가위도 똑같이 민가위랑 같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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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시는 게 아니라 민가위랑 똑같이 동가위를 끌어와서 그대로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빨리 자를 수 있었던 건 민가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민가위는 잘못 자르면 훅! 할 수도 저도 불안해서 그래서 요술가위는 그런 단점을 그런 민가위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가위자국이 많이 남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면철이 보이시죠? 가위자국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얼마든지 집에서 변수 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요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촘촘한 요술가위예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조금 다르죠? 아까 이 큰 요술가위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잘리는 걸 잘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술가위는 이렇게 부담없이 약 40에서 50% 정도의 절상률로 내 아이를 미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비숑 미용할 때는 요술가위를 주로 많이 씁니다. 요술가위로 어느 정도 초골과 중벌을 쳤으면 마무리의 가위로 보통 숯가위를 많이 쓰세요. 근데 요 숯가위는 길이감이 7인치라서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왕이면 구매하실 때는 10인치 10인치 이상 10.5인치 정도가 가장 편하시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요술가위로 미용을 한 부위를 숯가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무리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술가위하고 숯가위 이 두 가지만 있으셔도 집에서 충분히 미용이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커브가위 커브가위 커브가위는 저희 아이가 비숑 2살인데 이런 아이를 쓸 때는 7.5인치 요게 7.5인치 커브가위입니다. 7.5인치 또 개인적으로 하이바 쪽은 8인치 가위 쓰시면 가능하시고요. 아까 제가 커브가위 설명을 드릴 때 둥근 곡선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이 둥근 곡선 처리를 할 때 커브가위 쓰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코밍 내가 자를 곳에 대한 코밍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이러면 비숑의 빵지랑 엉덩이를 표현하기 쉽습니다. 각이 커브 자체의 각이 있기 때문에 인과위와 다르게 곡선의 표현이 되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저의 팁이기도 한데 비숑에들 엉덩이에서 이어지는 다리가 좀 더 빵신하고 예쁘게 빠지길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견지 분들이 그 때 이 커버가위를 이렇게 미용을 하셨다가 이 다리 엉덩이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커버가위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데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엉덩이 다 나오죠 같은 경우는 비숑이나 동글동글한 꼬매 애들은 요술과 커버가위를 많이 씁니다 엉덩이 표현 동그랗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바 구매하시는 하이바 쪽 얼굴 얼굴 쪽 커버가위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동그랗죠 요때 윙가위로 툭툭툭 치지 마시고 가장 포인트 동그란 원에 포인트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커버가위로 그대로 굴려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커버가위 잡죠 각이 있고 곡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굴려주시면 비숑은 얼굴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커버가위 쓰시기 전에 요술가위를 먼저 사용해서 어느 정도 초과를 치시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커버가위 하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 숯가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위 사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미용 감사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한 것도 있지만 집에서 가위를 사용하시는 운동장들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위를 잘 잡으신 상태에서 도구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편리하시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용 가위에 대해 배워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반려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또 미용 기술을 배우고 발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아이 견종의 특징과 성격을 먼저 공부해 보는 것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애견 미용을 조금 더 쉽게 닿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배웠던 부분 연습 꾸준히 하시고 앞으로도 바비용과 그리고 저 최밀경 미용사와 함께 유익한 반려동물 미용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